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미니쿠페 S JCW 3세대 모델이구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5년식 주행거리는 7만 3천 키로 주행했습니다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앵커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구요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탑쪽 보시면 썬루프 있습니다 전면 요리쪽 스톤칩 보이지 않구요 본내쪽도 살펴보시면 본내쪽 관리상태 좋습니다 펌퍼쪽 컨디션 살펴보신 후에 측면으로 돌아와서 휠컨디션 생활기스 아주 살짝 있는 부분들 확인 부탁드리구요 앞쪽 6.93으로 90% 남은 신품급 확인했습니다 사이드미러 컨디션 양호하구요 도어 쪽 볼게요 손잡이란 끝쪽 PPF 시공되어 있습니다 문콕 보이지 않구요 열흘 컨디션 생활기스 있는 부분들 참고 부탁드리구요 뒤쪽 7.96으로 95% 이상 남은 신품급입니다 다음 후면부 헤일램프 깨짐 없습니다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입구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내부 공간 쭉 살펴보시고 굉장히 깔끔합니다 2열 폴딩 하시면 더 넓은 공간 이용도 가능하세요 이 차량 배기음 듣고 갈게요 다음 보조석 측면이구요 열흘 컨디션 링크 쪽에 생활기스 있는 부분들 참고 부탁드리구요 다음으로 동일하게 PPF 시공되어 있습니다 사이드미러 컨디션 양호하구요 도어 쪽에는 문콕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생활기스 있는 부분들 참고 부탁드리구요 이제 실내 옵션 볼게요 이제 탑승하기 전에 뒤에 보시면 2열 공간 있습니다 카시트 이용도 가능하시구요 옆쪽에는 컵홀더 이용도 가능하세요 계기판 주행거리 7만 3천 7백 34키로 주행했습니다 핸들 보시면 패드에 시프트 음성인식 핸즈프리 크루즈 컨트롤 되어 있구요 레이필러 쪽에 보시면 하만카드 사운드 되어 있습니다 HUD도 작동 굉장히 잘 되구요 다음으로 위쪽 볼게요 네 썬루프 작동 잘 됩니다 2열에도 썬루프 개방감 좋구요 ECM 룸뮬러 블랙박스 하이패스 있습니다 센터패시아 쪽 정품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습니다 차제로 내비게이션 또한 탑재해 주셨구요 네 후방 카메라 작동도 굉장히 잘 되네요 아래쪽 듀얼 오토 에어컨입니다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탑재되어 있고 오토 스탑 버튼, 스타트 버튼 있습니다 시가잭 없으 USB도 이용 가능하시구요 두 차량 보조키까지 키 두개 마련되어 있습니다 엔진 룸 보러 갈게요 엔진 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깔끔합니다 네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류유 보이지 않구요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뒷타이어 편마음은 없습니다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구요 이어서 반대쪽 편마음은 없고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습니다 앞쪽 이동해서 엔진이랑 미션 쪽 살펴볼텐데 아래쪽에 언더 커버로 못 보여드리는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 성능 점검 기록부 함께 봐주시구요 앞타이어 편마음은 없고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음은 없구요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타이어는 미쉐린이구요 전륜이구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미니쿠프 S JCW 3세대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이 차량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구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깐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구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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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